이제 18장 진행이 18장, 차가운 해로 헤헤, 일러 맞췄대 반지 반지에 넘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자신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어둡한 것이여 세피아는 이것을 기다려 이것은? 마법꽃 당신의 능력을 낭만해 당신의 능력을...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당신의 능력을 정말... 당신은?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있는 탐지로 당신의 능력을 이해하였으니 당신의 능력은 그녀의 능력을 연출하여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 당신의 능력은? 지금? 네. 그러면... 답을... 한 명밖에 없어. 그렇군요. 저의 생각은 기유였다. 왜 그런 거였지? 베르가... 남은 남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신의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남은 류석이... 아직도 죽지 않는 것이다. 오오 불타는듯한 머리와 눈을 가지? 세피아요 세피아? 네 예잖아 지금 얘 말한 거지 죽은 자식의 이름이라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려서 직접 손톱을 그렸어 네 그 이후에 내 손톱을 그렸어 너는 그 자식의 이름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先ほどの質問の答え... 答えは... いいなと... もしも開口す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 確実に決して... 確実に決して... そんな... ではやはりあの者が... 《海洋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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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んな姿勢は... 本山今奥奴隆前見て Keira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アルフレッド いいんだ! 麗なら母上に... イルシオンに向かうならと フィレネでも優秀の性能の表に obliged 省喚が大げなけど フィレネ城や奥都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ああ! 僕達がブロディアに向かったから 城への襲撃はなかったぞ よかった 母上には指輪のことと 各国の状況を報告しておいた 奴らが王の血を狙っているモリオン王とハイヤシンス王の剣は母上のショックが大きかったようだ そうですよね それからフルルの港での一件は王家から支援を惜しまないとのことだった 元の美しい港に戻るには多くの時間がかか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が もう二度とあんなことが起こらないように早く邪流を倒す イルシオンに着いたらどうする?すぐに城を目指すか? そうしたところですがまずは情報を集める... Ver rumが死に ہって земれはいつbles アイヴィIصل死が死に渡っている 有用も取り戦い事に対げさ もう一つ限らしてもあります あなたは本当にくSo you'll be safe もう一つ? メールが無事かどうか気がかりです ただではすまなそうだったな 원래는 본인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여성은 이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레일은 아버지의 성인입니다. 어떻게 하신가요? 그 손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걱정되었습니다. 사실은 도저의 요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위하여, 이 손을... 와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연기입니다. 이 손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아... 이건 뭐야? 마법 호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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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베르세르크 토마움무 토마움무 멀티는 재미없냐고요? 멀티... 딱히 멀티 유소가 있구나 딱히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별로인 것 같은데요 음... HP 68? 5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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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단점이... 그거네요 숨는 데가 없네 시... 시프 같은 경우가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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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는... 이거... 엔게이지... 포인트 없는 애들한테 여기 가면은 꽉... 한 번에 꽉 찹니다 이거... 이거 꽉 차고... 바닥 장판은...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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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세요 노랑색, 분홍색이요? 흰... 흰... 노랑, 분홍? 흰... 아... 이거요? 이거는... 전사자의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뭐... 겨움치... 겨움치... 겨움치 주거나? 아니면 아이템. 겨움친 아이템. 이런거. 그런거 줍니다. 이게 뭐야. 아 포대가 있네? 너희들은 죽을때라. 얘기하자. 너희들은 진짜 여기에서 싸우는거지? 나비 운경. 화염포대는 뭐 누가 써야되는거지? 아 아무나 쓸 수 있나보네. 어? 아 이렇게 쏘면 되는거야? 근데 뭐 궁수가 쏘나 안쏘나 똑같은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써도 되는데? 아 여기가 베스트. 이제 가자. 쏘는. 날라다닌 놈들이 여기 또 있는데 날라다닌 놈들 날라다닌 놈들 날라닌 놈들 날라닌 놈들은 날라닌 놈들 날라닌 놈들 아 대화 걸 수 있네 죽이면 죽이지 마 대화 걸 수 있어 죽이면 조직 뻔했네요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 뭔가 뭐 이벤트 있나 본데 죽이지 마 죽이면 안 된다 이래서 처음에 대사가 뭔가 좀 의심스러웠어 자기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대사였는데 안 싸우고 대화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해결해 일단 이 복사 죽이고 일단 첫 턴은 넘겨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리다 지들이 와야 어차피 알아서 아 아픈데? 저쪽으로 도망가네 저쪽으로 도망가네 감히 날 때렸어? 감히 날 때렸어? 날 때리면 치명타 확률이 어? 거의 100%에 근접한다고 잘 가라고 친구 98%면 터지지 무조건 오가핫 모바이빗 다 버리에에엣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중갑이야 얘네 아 얘 슬랜드 스퀘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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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킬러 S? 46이요? 100% 맞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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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바, 용사의 창? 재밌지, 빵이네, 다. 아, 중값 특혜 없냐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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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쩔 수 없다. 체인은 체인어택으로, 주인공 체인어택으로 잡는 방법밖에 없겠는데 지금 얘는. 이게? 잡을꺼네. 멤버가 안맞는대. 아멘 딜 졸란 박힌다 딜 겁나 쓰레기네 보정으로 25 박혀야지 딜이 졸나 쓰레기네 쓰레기 쓰레기딜 딜이 곧 억지 딸라 20밖에 안 달아? 이건 뭐 이제 체인어택으로 잡죠 주인공 0이긴 한데 잡고 더 주인공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시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2년, 2년에 방패 썩어. 이거는 안돼. 싸워서 죽어요. 비행이라서 얘가 비행이라서 쏴놔. 아, 저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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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40%면은 피해야되는거 아니냐? 그것도 못 피해. 컷, 컷. 피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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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잡는데나 써야돼 이거는 쓸꺼번에 와 이게 미스가 뜬다구요? 여긴 얘네는 이거 안쓰네? 왜 안쓰지? 델쩌리 뭐지? 엄맘 ש쩍 다닐고 별거 없네 하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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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리래. 37%밖에 안 돼? 너무 약해. 차라리 이거였으면 좋겠구나. 어 이렇게 때리면 4번 때리네? 이게 나은데? 그게 그거 아니야? 너무 약해. 平気요? 얘 원컬 안 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얘를 잡아야겠네 手強いですね 저 위에꺼를 잡고싶은데? 잡고싶긴한데? 잡으면 얘가 뒤지겠죠? 차라리 이렇게 되게 하보여 얘도 좀 야발한데? 조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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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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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 이거에 맞네 주인공이 엄청 잘하네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 30%? 오우 그렇지 응 안죽어 주인공은 해피트리트 한 거 맞긴 해요 이거만 버티면 되는데 곧 만수하고 게임이 되거든요 그렇지 엄청 안일 때렸든 됐어 너희는 다 죽었어요 이제 일로와 들어왔어? 들어오면 죽어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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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화! 대화한다고 해가지고 뭐 얘 얘 얘 얘 지금 뭐 이거 얘네 뭐 얘네가 우리팀 되는 거 아니잖아 흠 흠 흠 얘만 얘만 우리팀 될 거 같은데 딱 봐도 지금 도적이요? 도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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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유있으니까 저까지 신경쓰기에 좀 그런데 지금 흠 도적이다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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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할아버지가 트론 들고니까 동료 만들고 뺐자구요? 아니 솔직히 얘 동료 만든 다음에 죽여도 상관없거든? 그냥 안 싸우고 싶어가지고 안 싸우고 싶어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냥 뺏은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알 바 아니거든 한 명이라도 덜 그거 하려고 와 너무너무 확률 너무 낮아 38%가 되는 소리냐? 거의 안 맞는다는 건데 거기 사실상 확 잡을거 확정인거에 잡으면 아이 쟤 아니 장난하네 지금 4발 쏘는데 1개밖에 안 맞는다고 1개가 남아있는때는 1개가 남아있는때문이 1개가 남아있는때문이 극한으로 넣을거면 이게 맞는데 극한으로 넣을거면 근데 어차피 얘가 여기로 오지 않나? 올 것 같거든? 느낌이. 여기다 딱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딱 아니면 여기다가 딱 써가지고 담았대 한 번에. 싸그리. 싸그리 담았대.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좀 아프긴 한데 버틸만 하면 맞지 않으면 못 되긴 하는데.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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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60이야? 120이나 나네. 왓뜩뜩이네 왓뜩뜩.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 우리다 쓰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에이 잡고 탈났네 아 좀 아깝네 킬 쏘드라 한 방을 킬 쏘드 26라 네이피어가 8람쯔 이거 잡긴 잡았어 이렇게 때려 아깝게 아깝게 엠블렘 엠갱지! 迷い、晴れ。はい。 かわたそうです、 少し順次の攻撃に戻っているか。 απこれは空港ではないでしょうか。 空港は空港ですから、 空港ですし 空港は空港なので、 アデステーションで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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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135, 140. 이걸로 바꾸고. 저거 뭔데? 저기까지 와가지고. 때리려고. 여기서 오버드라이. 저거 라이브 못쓰잖아. 저기 내가 하나 막아놔가지고. 여기저거 라이브 못쓰는 것. 아기전에 죽어가세요 마이템 아기전에 죽어가세요 마이템 잠깐만 여기 야바이한데? 죽었잖아 딴 애들 안 죽었나? 딴 애들 안 죽었습니다 뭐야? 네티헤드 죽네? 딴 애들 안 죽었나? 아 저 마세 저거 진작에 잡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왜 빨라요? 아니야 이거 가능해 여기서 지팡이를 사용하면 안돼 여기까지 맞는거 같거든 요스프리를 봤을 때 Отorgeего 마이템 으아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거긴 안 해 어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여기에서 오버드라이브 쓰면 몇다냐 지금? 용사의 창 2연수 역시 오버드라이브 별로 안좋아 용사의 창 2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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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야구에는 또 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 여기다 두면 세명 다 때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때리면 마법 공격을 받는데? 호대에서 호대를 써서 때려야 되나? 책에서 사면을 위로 들어가야 되는것 여기! 여기! 아멘 다친거도 오는데 이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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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맞나? 한 번씩만 버티면 되는데 단상 배려 단상 배려 아 죽은 것 같은데 제발 아 진짜 저거 제가 이걸 안 죽었는데 단상 배려 단상 아닌가 이거 단상 배려 단상 배려 단상 배려 단상 배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데미지를 안 입는다고? 아니 왜 노데미지에요? 이거 포대에 포대로는 못잡아? 못잡게 설정되어 있는건가? 1이 낮네 무조건 1이 낮네 무조건 1이 날마다 5이 낮네 무조건 5이 낮은 자유 6이 주눅한 자유 6이 주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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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었잖아. 이러면 아닌가? 이봐야 얘가 죽네. 어디서 오지? 어디서 오지 자유 땡겨. 어디서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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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누가 노지? 다 뒤로 빌까? 저 뒤로 빼가지고 유인한 다음에 잡을까? 아이 반갑습니다 질겨버리 Seni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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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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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를 종료로 만들고... 나도 체력이 없는데 지금. 체력 체력이 되겠네. 종료로 만들어볼게요. 아이비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왜 살아있다고 그러는거지? 피파 토티카드 카드카드라고 켜놓고 점령 시리얼가 없지 않았어 근데 곧 죽을거 같은데 내가 봤어 스태츠 안에는 아 이거 동료 만든 다음에 공격할 수 있네? 오 다행이다 나 hp가 없는데 근데 그게 문제네 이거 하면 무조건 죽어요 활, 활 쏴야 돼 활 26%? 아니, 활 26%는 뭐야? 번개 공격? 에이 제 슬버 할아버지 왜 왜 이렇게 슬버가 없어요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얘도 좀 위험한데 지금 너무 앞에 나갔는데 워프, 워프로 돌려보내야 되나 잠시 멈춰 옥... 아이으 아이잠로 시위 뇌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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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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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이리로 나왔던 거 일단은 이리쥬 이제 이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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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대를 쏘는데 딜이 그냥 아예 안 박히는 수준인데? 실화냐? 방어력이 높아가야 된다? 상대방이 높아졌다? 2명일걸요? 2명 적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2명 11장하고 17장이었나? 18장이었나? 18장이었나? 20장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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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한대 밖에 안때리지? 이 친구야 때려야 될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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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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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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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무쌍 찍어라 무쌍 80% 이리와 빨리 빰 어 뭐야 아 얘 던지는거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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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렇지 일단은 중갑은? 중갑은 벅사가 조지구요 이 캐논으로 얘도 중갑이야? 이걸 때리고 이 캐논으로 터끼리 크리 두 번 터지네 크리 두 번 터지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teach veterinary 크리아이드로 크리아이드로 아니 미스 뭔데? 오우 좀 쎈데 이 친구? 못쓰라더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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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르스크, 세리카, 미카야, 로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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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장사가 아는 또 다른 힘? 반대라고? 그 힘을 사용해야하는데? 어? 살릴 수 있는 힘인가? 뭐가 지들끼리만 알고 있어? 좀 얘기 좀 해줘 봐 나한테도 천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힘? 천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힘? 천년 전? 사용하는데 대가가 좀 있나보네 천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힘? 힘들다 몇 시야 지금? 벌써 4시 24분이야? 육회 네 네 네 아멘